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비전원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고 형사 양벌규정과 중앙행정기관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942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유죄해발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이라고 해가지고 요로로로 일을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오는 여러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의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말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74조 양벌구정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이 그밖에 종업원이 법인의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리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요 양벌구정에 보면 행위자리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례는 요 문구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 개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처벌한다는 게 양벌구정이죠. 이렇게 문구를 벌하는 외에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냥 요거 두 개 다 묶은 거래 처벌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행위자도 처벌하고 요 규정에서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돼 있죠. 법인 또는 개인. 아까 2조 5호에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개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공기관 단체가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층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4일 날 자기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안 갚는 놈. 이 놈이 혹시 이사 갔나? 라고 몰라서 이사 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7년 1월에 채무자 실거주 확인을 위해서 킥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경찰에 있는 사법정보시스템에 킥스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언제 살고 있는지 찾아본 겁니다. 또 2016년 6월 29일 날 한 번 더 한답니다. 채무자하고 그 채무자의 아내 아내가 어디로 또 이사 갔나? 확인해 보려고 또 킥스에 접속을 합니다. 두 번 접속을 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나중에 채무자가 알았겠죠. 내가 해보니까 너 이사 갔더만?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양벌규정사 아까 제가 말했듯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공공기관 또는 단체 특히 공공기관은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도 포함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소속기관이 처벌 대상이 아니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거고 적용 대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도 법인 또는 개인이 아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법인께 없는 아까 말한 공공기관 뭐 이런 거죠. 따라서 경찰청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고 경찰청 소속의 행위자도 처벌할 수 없다. 결국 경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인 겁니다. 양벌규정의 처벌규정은 매우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의 문구는 벌안 외외로 되어 있는데 벌하고 동시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행위자, 법인 또는 개인이 의무자면 그 실제 행위한 사람도 양벌규정에 더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청은 개인정보처리자이긴 한데 양벌규정에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경찰청이 법인 또는 개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자인 경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를 대법원이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벌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건데 어쨌든 양벌규정은 뭔가 좀 문구의 해석과는 많이 안 맞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고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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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